2, 3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방탄 소년단. 전 남준씨가 이거 분어트레이닝을 보고 싶어요. 한번 분어트려주세요. 날때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천국을 몇 번이나 샀어요? 그런 적은 없어요. 옛날에는 한 60년 전에는 월세도 천원이처나 하고 그랬어요. 그럼 61년이구나. 이게 BT21에 나온 여러분들 광고 아닙니다. 사실은 어떻게 광고를 해요? 경기가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요. 와.. 형은요? 저 오늘 아침에 감고 놨어요. 되게 깨끗한 남자예요. 지금 들어오거든요. aning거 같아요. 진짜 안 맞네. 이게 미지? 이게 밖에 없지. все мои волки делают